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에게 업무 범위 밖의 의료 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들을 국민 권익위원회에 신고합니다. 지난달 준법투쟁 선언 후 불법 진료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의료행위 신고는 오늘까지 1만 4,490건으로 상급종합병원과 국국립병원,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중 위반 신고 건수가 50건 이상인 전국병원 79곳이 신고 대상입니다. 협회는 오는 26일 권익위를 방문해 직접 신고하고 조기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한 달여간 모은 면허증 4만여 장을 반납할 예정입니다.